저번에 말씀드렸던 건 그거 마땅한 데가 나왔어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 벌써요? 틀어보니까 진짜 연말 된 거 실감난다. 노엘, 노엘, 노엘. 오늘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일하고 있는 나의 신세. 내 신세 참 안 좋다. 오늘 착한 일 했으니까 진짜 좋은 일 있었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아인슈타인. 반갑습니다. 내가 텔레비전 받는다,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요? 아, 아인슈타인이 또 우리 병원에. 사실 멘탈 케어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이 기회에 쌓인 불만들이 있으면 한번 속 시원하게 쓰여다보십시오. 근데 제가 말하기는 좀 그래서. 이거를 착용하시면 용기가 솟아오르거든요.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크리스마스고요. 연말에 모두에게 아주 기분 좋은 연말 보너스가. 대표님도 워낙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나눠주시면서 기분이 좋고. 받는 사람들도 진짜 행복하지 않을까. 대표님이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대표님이시면 좋겠네요. 코시? 이거 뭐야? 중간 형. 김 간호사가 아니시고. 김진우 씨예요? 이름이? 뱃사공이라니까. 뱃사공. 면이 좋다고 그러지 그냥. 면이 좋은 친구 하나 있는데 그 친구한테 술 얻어먹고 욕도 먹고. 동생한테 돈 얻어먹고 욕 얻어먹고. 그러면 거의 인간 말 쪽이지. 내 아는 동생이랑 비슷하네. 그 새끼도 진짜 싸가지 없는데. 완전 이상한 새끼네 이거. 자 성탄절 전날까지 일하느라 수고들 많았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두 가지 얘기를 전할 건데. 기쁜 소식은 내년부터 여러분들 연봉이 오를 거라는 거. 그 연봉은 제가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 재밌죠? 하지만 우리는 용맹한 힙합 구조대였습니다. 병원 경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흑자로 돌리기엔 역부족이었어요. 아무래도 힙합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래퍼 전문 병원을 개환한 건 제 큰 오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이제 병원이 문을 닫게 돼서요. 응? 문을 왜 닫아요? 돈이 없어도 병원이 망했습니다. 저희가 수익을 하나도 못 내가지고요. 그 돈 없어서 정신 못 챙길 래퍼들. 그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돈도 못 챙기고 막 그런 래퍼들이 엄청 많이 왔다 갔거든요. 아이씨. 아이씨. 어머니 망이가 오는데 말이야 지금. 아이씨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영희 여전히 개판이네. renument 피U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